광주시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2017년 한 해를 여성과 청소년, 가정 모두가 행복한 광주로 만들기 위해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10대 시책으로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올해부터 첫째 아이까지 확대해 첫째 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이상은 5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공보육 시설 확충, 맞벌이 가정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인구 절벽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관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먼저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자립 대상 인원을 파악해 대상자별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합류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등 이용약자에게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해주는 더 편한 세상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더 편한 세상은 광주 지역 일반 음식점에 대한 식당 출입구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검색 및 모바일 앱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더 편한 세상을 검색하면 되며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더 편한 세상 홈페이지 이용 불편이나 신규 폐업 등 정보 변동사항 제보는 광주지체장애인협회로 화면됩니다.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가 최종 결정돼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030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431억 원이 확보됐으며 당초 정부 방침인 국비 983억 원에서 448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돼 기술지원센터와 비즈니스센터 실시 설계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랜드파크로부터 임금 체부를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 지원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55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채불 임금 계산과 진정 처리 등 채불 임금 지급 과정에 필요한 구제 절차를 적극 지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채불 등 노동 권익을 침해받은 광주지역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구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광주지역 이랜드파크의 10개 매장에서 1,455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3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가 AI로 확진됨에 따라 AI의 인체 감염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지만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시민들은 축산 농가 또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축산 농장주에게 길고양이 등 야생 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